제87년 영음찰리하고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며 반모변색이라 모습을 비춰보고 기색을 분별한다. 87년의 요점은 사람을 사귐해 그 말을 살피고 얼굴색을 관찰하면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 영, 들을 영, 음, 소리음, 찰, 살필 찰, 리, 다스릴 리, 감, 거울감, 모, 얼굴모, 변, 분별할 변, 색, 빛색, 영음 말소리를 듣다. 찰리 이치를 살피다. 반모 모습을 비춰보다 변색 기색을 살펴 분별하다. 제87년 영음찰리하고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며 반모변색이라 모습을 비춰보고 기색을 분별한다. 87년의 요점은 사람을 사귐해 그 말을 살피고 얼굴색을 관찰하면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 제87년 영음찰리하고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며 반모변색이라 모습을 비춰보고 기색을 분별한다. 87년의 요점은 사람을 사귐해 그 말을 살피고 얼굴색을 관찰하면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 제87년 영음찰리하고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며 반모변색이라 모습을 비춰보고 기색을 분별한다. 87년의 요점은 사람을 사귐해 그 말을 살피고 얼굴색을 관찰하면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 제87년 영음찰리하고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며 반모변색이라 모습을 비춰보고 기색을 분별한다. 87년의 요점은 사람을 사귐해 그 말을 살피고 얼굴색을 관찰하면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 제87년 영음찰리하고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며 반모변색이라 모습을 비춰보고 기색을 분별한다. 87년의 요점은 사람을 사귐해 그 말을 살피고 얼굴색을 관찰하면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 88년 아 아멘 아멘 아멘